누구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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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거 구매했는데. 내가 전진이 아니야? 어? 100% 전진이면 내버린다. 진짜 전진이면 내버린다. R이 전진인데. 여보세요? 준영이 형이야? 가슴브 가슴브. 너 허리가 몇 시니? 24요. 힙은? 쌍득 섭취. 아이고라. 섭취, 섭취. 섭취. 아, 럭슨 이었어? 어, 럭슨. 어, 럭슨. 어, 럭슨 부당스럽다. 아하. 네 다 부리 부리 어머니는 우리 저기 집 어떻게 너를 인기고 쉴다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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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 쉴다 부리 다 부리 부리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히 다리 털 봐. 다리 털 봐. 너뿌나 너. 잭슨씨 오랜만이에요? 일단 어머니 죄송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 갑자기 여자 변신하니까 좀 깜짝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죄송한다고 나이 아직 어리니까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못하잖아요 이런 거. 왠지 잭슨 너 10년 뒤에 전진처럼 날 것 같아. 이 중견장 멘트가. 제가 미안하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개인기 오랜만에 볼까요. 우리 갓세븐의 개인기요. 태국 랩 보여드릴게요. 태국 랩. 태국 랩 레이. 참치...